네, 금요일만 만날 수 있어서 더 금 같은 시간이죠. 특별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정말 힘들기도 했고, 또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볼 텐데요. 다양한 창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현재 너튜브 실시간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들이 채팅창 남겨주고 계신데요. 먼저 영호킴님, 금요일팀 정말 대단해요. 넘사벽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또 본전이님은 오늘 두 종목이나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전 스치면 하한가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세 분과 함께 스치면 상한가 기운 받으셔서 선초하시길 저희가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또 현재 유가가 급등 중이라고 합니다. 킴민지님께서 혹시나 해서 퇴근길에 주유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관련주의 월요일장 흐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지금 댓글창 정말 활발한데 현재 준비되어 있는 종목 상담 정말 많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LS가 접수됐습니다. 매수가는 13만 4천 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매니저분들, 아나운서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고요. 일단 LS와 관련해서는 홀딩해도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박춘현 매니저님, LS 지금 시점에서 홀딩 관점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은 홀딩 관점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형주들은 아무리 전선 관련 주고 전선 테마가 움직이고 석유 관련 주고 석유 테마가 움직이고 한다고 해서 급하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왜 제가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고점에서부터 추세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추세선을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그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추세는, 하락 추세는 단계적으로 벗어났습니다. 하락 추세는 단계적으로 벗어났고요. 여기에 지금 10만 원 선, 손전라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리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린다 하더라도 10만 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급하게 이탈하게 된다면 잠깐 터치하는 건 괜찮겠지만 급하게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가 한 7만 원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부터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옆으로 주가가 횡보만 해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차례 한번 수급이 붙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정도 되면, 그때 정도 되면 일단 1차 목표가 16만 원, 2차 목표가 18만 원 정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S, 현재 시점에서 홀딩이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춘현 매니저,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선을 급하게 이탈한다면 그 밑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10만 원 선을 지키는지 여부를 꼭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로는 1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S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1,400원, 30%.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만 1,4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삼성이랑 관련된 것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그 이슈도 지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로봇주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김민석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템백업한 종목이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료가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금요일에 나가는 기사의 9월 중순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하면 최대 지분이 59%까지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제로 등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하게 삼성전자 계열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기한이 29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9년도까지 계속 기다리시라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약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로봇의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보피시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확실히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미국이 드디어 비컷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내 50%, 50pp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으로 50pp 정도 금리 인하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로봇주 같은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한은에서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같은 스트레스를 이어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금리가 적을 때 또 부채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투자를 하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안 좋고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될 수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줬습니다. 그래서 잘 버틴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등락폭이 막 급등주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보고 좀 대응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금액이랑 지금 현재 가격이랑 그렇게 갭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메는 사실상 좀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2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평당 관리를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횡보하더라도 10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금수세 이슈가 해소가 되고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살아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서 좀 더 진득하게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추세를 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정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진득하게 바라본다라는 관점을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를 좀 더 크게 끌고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종목도 아니고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와 관련해서 좀 버티기 힘든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잘 버텨줬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12만 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꼭 판단해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서 큰 수익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머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원에 50%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1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그래도 오늘 종가가 12만 9천 6백 원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아니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그냥 어느 정도 오면 외도를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비중이 50%인 만큼 조선일 메리저님이 잘 짚어주실 겁니다. 네 신영현님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좀 빨리 사시지 왜 이렇게 늦게 사셨어요? 아유 늦게 산 게 아니고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물 타서 물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아유 좀 저를 좀 빨리 만나셨으면 수익 내셨을 텐데. 네. 뭐 공개방송이나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이 종목은 제가 11월 17일 날 상당할 때 4만 3천 원에 그때 텔레그램이랑 공개방송에서 같이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4만 3천 원에 완전 바닥이었죠. 드려가지고 400% 이상 수익을 내고 저희가 한 다 매도는 안 했어요. 한 7,80% 매도하고 조금 갖고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약간 이제 지금 가격대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제 월커풀, 에코프로머팅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분이 다 아실 건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선은 차트상으로도 가만히 보시면 보세요. 지금 이게 박스권이 이렇게 보이시죠? 파란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는데 이게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요. 가격대를 가만히 보시면 왜 이제 1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왜 주춤하냐라고 하면 사실 어제 이제 테슬라의 9월 인도문 관련해가지고 좀 예상치 하위에서 좀 실망 매물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리물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13만 원대에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길게 지금 장대 옆으로 지금 누워있는 이게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캐짐은 이제 끝났죠. 캐짐은 3, 4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면서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가 드디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걸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 주목들이 다 2, 4분기 때까지 안 좋았다가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 가격대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온 분홍색에서 11만 원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보니까 비중이 50%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지르신 거예요. 한 종목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래 갖고 가실 생각이냐면 11만 원대 가격을 지켜야 됩니다. 11만 원대 가격을 유지를 해준다면 지지를 해준다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제 매물이 많은 게 13만 원 그 위에는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16만 원대 16만 5천 원이 있고요. 그걸 뚫고 올라가면 20만 원대인데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를 11만 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지를 하고 난다면 1차 목표 가격은 16만 7천 원 그리고 2차 목표 가격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조금 해서 왜냐하면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이게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조정하니까 마음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안정적으로 좀 고통 안쓰럽고 가시려면 비중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 말씀드린 대로 16만 7천 원 20만 원대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멀리 갖고 가시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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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버티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정해진 목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비중 조절을 해보시면서 수익보고 꼭 탈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버티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동동님께서 남겨주셨고요. KB금융 8만 4천 9백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KB금융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박춘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금융지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한테 정보 상담이 늘었는데 일단 KB금융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차트예요. 지금 KB금융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4만 8천 원짜리가 지금 8만 원대, 7만 원대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제가 끝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 9만 원대 이 자체가, 9만 원, 8만 원대 이 자체가 이 KB금융은요. 더 줄여볼게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역사적 신고가 부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부분에서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더 끌고 가도 될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 인상 등등등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적과 목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탈하게 되면 아무리 업황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오고 뭐가 좋아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에 물리면 답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라인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이탈하게 되면 그 아래가 지금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보입니다. 이거 감내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면, 위로 올라간다면 1차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9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는 역사적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 영역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원하는 만큼, 욕심만큼, 아시는 만큼 수익을 챙겨가시는 거예요.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잘 지켜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너무 높은 곳에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 매매는 저는 절대 안 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과 관련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을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전화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 중인 동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예요. 네, 두산 로보틱스 매수가란 비중은요? 9만 6천 원에 지금 많아요. 30%. 40%요? 30%요. 80%요? 30, 30. 네, 30%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게 작년 12월에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때 두산 합병약이 나오고 한 번 약간 플러스 났었는데 그때 못 팔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마이너스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 두산 그룹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두산 밥괴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느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배주주 개편이라는 불확실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만들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한 번 기대감 때문에 두산 바켓이 밑으로 들어온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간 자체가 지금 기간 없이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히 언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아무래도 불확실성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주가가 제대로 된 주가 반영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아니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도 진행을 하고 아까 좀 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봇주에 대한 성장주 모멘텀 다시 한 번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지금 바닥권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모멘텀 자체가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지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8천 원을 깨트린다고 하면 여기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갑자기 급락이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큰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서서히 하락을 하면서 5만 8천 원대를 종가 기준으로 깬다고 하면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5만 8천 원대를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고 버텨준다고 하면 그래도 기다려볼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5만 8천 원을 깬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3만 2천 원부터 쉬지 않고 12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다시 깨트린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 받쳐주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만 8천 원대를 못 견디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다시 한 번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계단식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반등을 줬을 때는 7만 6천 원대까지는 한 번 1차적으로 왔다가 거기에 대한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만 6천 원대에 한 번 터치를 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스치면 상한가나 매일경제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상담 요청을 해보셔서 좋은 결과 다시 한 번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7만 6천 원쯤 또 올라오면 그때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5만 8천 원 이 라인이 깨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입니다. 거북정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이버 15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가가 17만 7백 원으로 수익권에 계신데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네이버 20만 원까지 갈 가능성 있을까요? 네 거북정님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차트 지금 제가 재무구조를 오랜만에 봤는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네요. 영업이익을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조 4천 8백억인데 올해 1조 8천억으로 무려 4천억 정도 올라와 있는 수치인데요. 굉장히 매출을 잘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수 포인트도 기가 막힌 타점 완전히 타짜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수도 15만 7천 원이면 거의 바닥에서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나왔던 얼마 한 달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수익이 지금 잘 나고 계시는데 20만 원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수익률이 한 27% 정도 되는데 7% 좀 깎으세요. 왜냐하면 20만 원이 도달하려면 지금 박스권에 이게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셉니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지금도 18만 원대를 못 넘기고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윗꼬리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사실은 1차적으로 18만 원대 매물대가 있는데요. 가장 큰 매물대는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목표치를 잡지 마시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의 대형 종목에서 20%라는 거는 이게 중소형 종목의 상한가를 한 두세 번 이상 가는 거니까 20만 원보다는 목표치를 한 19만 원 정도 낮춰서 한 20%로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2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19만 원대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9만 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수익 챙겨서 네이버 수익권에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정이 있을지 현서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